우!!!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역시 저번이랑 비슷한 컨셉이긴 하네 역시 첫 소조로써 실망 시키지 않는다 와우 네,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네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마음이 진짜 편해진다 이거 우리 진짜 이분 라이브 버전을 꼭 보자 아 진짜 무조건 봐야겠다 무조건 보자 가성이 미쳤어 아 진짜 가성 진짜 미쳤다 이번에도 가성이 또 미쳤네 미쳤다 머리 스타일이 훨씬 더 숭박해졌어 아 빌드업 코러스 좋아 아 진짜 마음이 엄청 편해지는 노래다 이거 진짜 너무 독보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 그치? 와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 와 와 아 뭐야 와 뭐야 해야되는데 듣고싶어가지고 말이 잘 안나와 근데 그거 궁금해 클라이막스에 진성으로 터트리는거 궁금해 라이브 진짜 들어야돼 진짜 욕이 나오려고 그래 너무 잘해 노래를 이런 노래는 노래를 잘한다고 느끼기가 좀 애매한 노래인데도 이 사람은 영혼으로 하잖아 응 미쳤다 이거 진짜 진짜 미쳤다 미쳤다 이건 조금 사랑에 대한 노래인가? 그런거 같아 느낌상 너무 편해지는데 마음이 이 사람은 노래를 영혼으로 부른다니까 마음으로 와 진짜 제발요 제발요 아 이거 박수 쳐줘야 돼 와 진짜 와 진짜 욕나올거 같아 이거 진짜 모이라 텔라토리 우린 진짜로 실망이 없어 국민가수야 이 사람 완전 이런 부류의 노래는 잘 부른다 라고 느끼기가 되게 어려운 노랜데도 진짜 마음으로 잘 부른다는게 너무 느껴져 정말 그냥 진짜 영혼을 담아서 부르는 그냥 그거거든 단지 마음이 굉장히 와닿는 나는 너무 좋았고 라이브 너무 듣고싶다 라이브 리액션도 우리 한번 하자 모이라의 라이브는 아껴뒀다가 모이라는 진짜 아껴뒀다가 그런 느낌으로 좀 가고싶어 모이라를 보면서 느낀건 이게 필리핀 가창력이 필리핀 사람들 노래 진짜 잘하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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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사람들한테 자랑이 될만한 그런 가수가 아닌가 월드와이드 팝가수라고 생각해 모이라 이번에 머리 이렇게 내렸잖아 훨씬 뭔가 순박하고 훨씬 더 예뻐보여 모이라 계속 이렇게 좋은 활동 좀 보이죠 더 많은 노래 듣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도 진짜 미칠 뻔했습니다 오케이 모이라 텔라토리 레츠고 렛 렛 respond! 모이라"? 렛 entrepreneurial 렛 bots 렛vu driving